이 생선을 한 번 먹어보자고요. 그냥 만산에서 가져온 양념이나 삭 해가지고. 여기에 섬유가 들어가서 그렇지? 양념이나 삭 해가지고 반전. 네. 새코네요. 잠깐만 입맛이 다시 논다. 맞아. 이야, 보복음스가. 어쩔 수 없이 생선은 아무리 잘 구워도 생선 속기에 어떤 비린맛이 날 수 있는데도 석류의 이거 있잖아. 감칠맛이 그냥. 잡아주네요. 조금만 빌려 그러면 딱 자단하고. 선배, 이런 표현 어때요? 선배 앞에서는 초라하고 부끄럽지만. 음식의 그림을 그렸다, 석류로. 생선으로 가을을 노래하다. 아, 정말. 선배님 뭐 하나 들어가 주시죠. 저는 마치고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. 저는 마치고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. 정말로. 근데 맛있으니까. 맛있는 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